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여모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환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브이로그 영상이네요. 저희가 특별한 날에만 브이로그를 찍는데 오늘이 그 특별한 날이네요. 저희가 애플코리아 본사로 아이폰 16 프로 브리핑을 받으러 가고 있고요. 저한테는 사진작가 입장에서는 아이폰이라는 게 약간 이런 손전하기보다는 카메라의 기능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카메라였죠, 그죠? 아, 손전하기가 뭐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애플코리아에 가서 아이폰 16 프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전작과 다르게. 그럼 확인을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떠나볼까요? 아이폰 16 프로 브리핑을 끝내고 이제 왔고요. 저희가 대여받은 제품이 아이폰 16 프로 맥스 데저트 티타늄. 이제 저희가 해왔던 것들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 아이폰 16 프로 맥스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조금씩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픈을 하자면 데저트 티타늄은 이런 컬러네요. 조금 영롱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액션 버튼이고 이쪽이 이제 카메라 액션 버튼이고, 그죠? 그래서 브리핑 때 이걸 사용을 해봤었는데 뭔가 카메라를 사용하는 듯한 느낌으로 되게 재밌는 촉감이 들더라고요. 반셔터만 해도 띡띡띡 소리가 나고 기본 세팅만 하고 아이폰 16 프로 맥스로 촬영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설정은 다 끝냈고 저희는 사진작가이다 보니까 아이폰 16 프로에서 이제 사진기능, 카메라 기능이 어떻게 들어가나 이걸 가장 우선 먼저 볼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 설정을 먼저 바꿔야 되거든요. 사진 한 장을 찍어도 최고의 화질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해야 됩니다. 비디오 녹화를 4K 120 프레임까지 돼요. 이제는 막 슬로우를 들어가서 할 필요는 없고요. 4K 120으로 슬로우를 기본 카메라에서 녹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슬로우 모션 4K 120으로 해도 되고 FHD 240 프레임으로 해도 되고 시네마틱 저는 4K 30 프레임으로 해놓거든요. 포맷 들어가서 사진 모드가 2400만 화소 프로 및 해상도 제어기를 저는 키는 편이고 프로 최대를 JPG로 해주고 이렇게 해두고 격자 키고 수준지 키고 저는 방향 유지 안 하고요. 프레임 영역 밖에 안 보고 사진 모드에서 인물 사진 끕니다. 저는 그 다음에 더 빠른 촬영은 연사로 찍으면 이미지 품질이 좀 낮게 하면서 빨리 저장을 하는 건데 얘도 꺼주고 저는 왜곡을 사랑하기 때문에 렌즈 수정도 꺼줍니다.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서 저는 트루톤을 끕니다. 이래야지 조금 더 화이트에 가까운 색감이 나요. 트루톤을 꼭 꺼주세요. 이렇게 하고 15% 제가 원래 쓰던 것과 세팅을 보면 손 떨지 않고 갑니다. 둘, 셋 이쪽이 아이폰 15% 맥스 이쪽이 아이폰 16% 맥스입니다. 그런데 0.5배 광각으로 찍었어요.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0.5배에서 1200만 화소 1배 메인 카메라에서 이제 4,800만 화소가 나오거든요. 16%에선 바뀐 게 지금 보고 계시는 0.5배에서도 4,800만 화소가 촬영이 가능한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 자, 보이십니까? 왼쪽이 4,800만이고 오른쪽이 1,200만 화소입니다. 아이폰 15%요. 네,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4,800만 화소가 굉장히 선명해요. 제가 되게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폰 15% 맥스를 쓰면서 왜 메인 카메라 24mm 화각에서만 4,800만 화소가 되느냐라는 그런 좀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광각에서 아무래도 더 많이 쓰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16%로 오면서 4,800만 화소를 쓰게 돼서 이제는 풍경 사진 작가들도 아이폰으로 충분히 작품 사진들을 남길 수가 있다.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로 제가 오늘 이 다음에 일정이 천호동 가서 현대 홈쇼핑 가서 쇼호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하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요. 사진을 좀 찍어보고 싶네요. 제가 16%로 사진 찍은 것들 좀 이따 쪽쪽쪽 보여드리면서 어떤 느낌인지 뭐가 바뀌었는지 이런 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좀 이따 봬요. 자 이렇게 아이폰 16 프로 맥스와 함께 오늘 하루를 보내봤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천호동에 있는 현대 홈쇼핑의 쇼호스트를 하러 잠깐 나와 있습니다. 쇼호스트 장면도 이 다음 장면으로 저희가 예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새폰 대여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제가 이걸로 또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